인천시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정부와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. 백현인천시 환경국장과 량수위 홍콩특별행정부 농업자연보전국장은 27일 송도지타워에서 인천 송도갯벌과 홍콩 마이포습지 간 자매서식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저어새 등 이동성 물세보존을 위한 공동연구와 상호협력, 송도철세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홍콩정부의 경험공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. 저어새는 개체수가 전세계의 4천여 마리에 불과한 여름철세로 약 80%가 인천 무인도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홍콩,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합니다.